1. 상용 자동차 G4 RX은 2019년형을 시승했다 다양한 편의 사양에 신규 적용해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하고 2019년 9월 시행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굴려 아이, 유로 6D,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연총 내, SCR, 를 재현한 것이 포인트다 3. 상용 G4 RX 시승 2019년형의 시승 느낌을 적는다 글 채영석, 글로벌 오톤 뉴스 국장, 안팎으로 어렵다 7월부터 시작된 중국 시장의 신차 판매 감소는 9월 급락으로 이어졌다 3. 4분기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가 하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거기에 버블로 먹고 사는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부침까지 더해 상관은 악화일로에 있다 4. 자본주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군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상승 곡선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말 외환위기 때 모든 수익차 업체들이 철수할 때 BMW만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역사가 있다 2009년 미국팔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신차 판매대수가 연간 1700만대 수준에서 1000만대 이하로 고꾸라질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1700만대 선을 회복했다 다시 10년 만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0세기 말에 시작된 세계화는 중국이라는 거대 공정과 시장을 만들었다 그 중국의 급성장에 제동이 걸렸고 지금은 그에 대한 부확실성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당연히 소비가 줄고 고가의 내구성 소모품인 자동차의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 그 깊이가 얼마일지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력과 제품력이다 지구력과 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장 우위에 설 수 있는 제품으로 체력을 강화해 지구력을 키워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신차들이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상용 자동차는 어려움 속에서 키볼리로 체력을 보강했다 상용 자동차가 주력 모델인 코란도 진화를 했고 지금은 지사 라이쿠시스니를 통해 수입성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 과외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시차없이 제공해야 한다 대비한 지 1년 반 만에 소비자들의 발기를 잡기 위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은 그런 흐름을 잃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티볼리와 코란도가 크로스오버로서의 성격을 표강한 데 비해지 샤라이쿠시스니 정통 서브를 강조하고 있는 모델이다 서브 전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리더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모델이다 룸 서브만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는 지프와 랜드로버 그리고 상용 자동차가 있다 지프는 양산 브랜드로서 랜드로버는 프리미엄 서브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상용이 나가야 할 방향성이 필요한 데이버치 사라이쿠시스니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제품을 통해 브랜드가 지향하는 발을 실현하고 그것을 형상화해 지장과 소통해야 한다 스타일링과 주행성, 안전성, 하이테크 등 4부문에서의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익스테리어 앤드 인테리어 스타일링 디자인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인체 휠의 디자인을 바꾸고 터치 센싱 투어를 적용한 정도다지 사라이쿠시스닌 프레임 온 바디 구소의 서브타 기아 모아비와 지프 랭글러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모노코크 플랫폼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이다 브로드 주행 능력과 큰 견인력, 타윙 커피 서티, 이 요구되는 정통사회의 성격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응장함을 표현해 존재감을 강조하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앞 얼굴에서는 쌍용의 새로운 패밀리 룩 숄더 윙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다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한 헤드램프는 LED로 액센트를 주고 있다 범퍼 좌우에 LED 안개 등 캠코너링 램프에 프레임이 있고 다시 아래쪽에 라인이 있어 조금은 복잡해 보인다 측면에서는 오늘날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버들과 같은 실루엣이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직선과 그로 인한 두터움이 더 강조되어 보인다 거기에 앞뒤 팬더 위에 캐릭터 라인으로 억양을 살려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인치 힐이 주는 위약함이 인상적이다 다만 휠하우스의 그래픽으로 인해 그 크기가 강조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브라디 필러가 너무 굵은 것도 눈에 띈다 그만큼 캐릭터 글래스가 작다 20인치 힐이 장착되어 있는데 휠하우스의 그래픽으로 인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인테리어는 변화가 많다 센터페시아 가운데 자리한 9 2인치 터치스크린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간결하다 7인치 tft의 cd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여전히 세일즈 포인트다 2019년형에서는 동승사 워크인, 워킹, 디바이스와 운전석 창동식 유주 바침대 4방향 다 새롭게 적용됐으며 이열 암레스트 트레이가 추가되고 스마트폰 거치가 가능한 컵홀더가 적용됐다 나파 가죽 시트와 인스트루먼트 패널, 도어 드림에 적용된 쿨킹 패턴에도 변화를 주었다 슬립터 레버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쌍용 로고를 삽입한 것도 보인다 도어 핸들과 에어벤트의 컬러도 다크 실버로 바꾸었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한다 시트는 직인승 나파 가죽을 적용한 앞 시트의 착좌감과 지지성은 훌륭하다 전체적인 느낌은 알나카미 열 시트는 40, 60분할 접으시 엉덩이 부분에 레버를 당겨 시트백을 젖히고 다시 화법지 부분에 레버를 당겨 폴딩시킬 수 있다 열 시트로의 접근이 편하지는 않다 차 사멸 시트도 보조석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쉽다 좌우 넓이와 머리 공간은 문제가 없지만 발 공간이 협소하다 파워트레인 랜드 인프레이션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다 엔진은 2157cc 증렬사 기통 디젤로 코란도에도 탑재되는 것과 같지만 튜닝을 통해 성능을 증강했다 출보 출력 187ps 슬래시 4900rpm 최대 토크 430kgm 슬래시 1600 물결이 1600rpm을 발휘한다 변속기는 메르세데스 벤치에서 공급받는 7단에 수동 모드가 있으며 7렙터 레버 왼쪽의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구동 방식은 디퍼런셜록이 있는 파트타임 4WD 통상 시에는 트랜스퍼를 EH로 두고 뒷바퀴만으로 달리다가 험로를 만나면 4H나 4L로 바꿔 달릴 수 있다 우선은 기업이 점검 순서 100kmh에서 엔진의 존은 1550rpm 부근 레드존은 4500rpm부터 정지 상태에서 풀 가속을 하면 4000rpm을 막 넘어가면서 시프트업이 이루어진다 35kmh에서 2단, 60kmh에서 3단, 95kmh에서 4단으로 변속이 진행된다 시내 주행 시의 가속감과 풀 슈루틀 시의 느낌이 다르다 풍성적인 감각으로 주행하면 무리 없이 전진하는데 반해 풀 가속을 하면 시프트업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 톤에 가까운 차체 중량이 느껴진다 하지만 오른발에서 힘을 빼고 운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감각으로 전진한다 중고속으로 올라가면 의외로 토크감이 살아나며 차체를 의식하지 않고 전진해 준다 흔히 말하는 실용 영역에서의 응답성은 필요 충분하다 다시 오른발에 힘을 주면 속도계의 바늘이 일정 수준까지는 부담없이 올라간다 대신 부민음이 약간 강하다 더불어 바람 가르는 소리도 들어온다 어디까지나 시승을 위한 과격한 운전임을 감안한 평가다 전체적으로 페메이카로서 자음 대책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서스펜션은 앞 더블 위즈본, 뒤오 링크 댐핑 스트로크는 길다 노면의 상충격은 거의 흡수하며 지나간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프레임 자체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 그보다는 쿼드 프레임 구조를 제용한 차이만큼 환로에서 승가를 느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견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지사라이크 시승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한 핸들링 특성은 약 건더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은 여유가 있는 편 2H 상태로 와인딩 로드를 공략하면 무게 중심고가 높은 차의 특성으로 인해 원심력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는 다루기 쉬운 특성이다 어데스 장비로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초돌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하이림 어시스트, 사각지대 및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다 어라운드 휠 모니터는 오늘날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해 있다 ACC 대신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위한 시승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싼 차값이 부담일 수도 있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를 만제해 경쟁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직은 선택의 문제다 그보다는 9개의 에어백이 세일즈 포인트다 G4 라이크 시스템인 상용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발을 잘 드러내야 하는 모델이라는 얘기이다 상용 자동차는 실용적인 럭셔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정통 서브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성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동원되어야 할 것 같다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더 넓혀야 한다는 얘기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중시한다 주요세원 2019억 상용지 사렉스턴 규기선장 10전폭 10전구 4.850101-1 96만 101.825mm 휠 베이스 2865mm 트레드 앞뒤 1620-1620mm 공차 중량 2180kg M7 인승 4WD 엔진 형식 진열 4기통 EXDI 220Z 배기량 2157cc 최고 출력 187ps 3800rpm 최대 토크 43 AGM-1600 물결 2600rpm 연료 탱크 용량 73L 변속기 형식 자동 7단 기어비 최종 감속비 최시 서스펜션 앞뒤 더블 위스본 멀티 어드밴스드 마제스티 헤리케이지 브레이크 앞뒤 194GKM 가격 럭셔리 3448만원 유라시아 에디션 3795만원 마제스티 4045만원 헤리케이지 4650,000원 작성 1차 2018년 10월 30일 5150,000원 전용 감속비 5160,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